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10월 3일까지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리고 모임 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하고 식당, 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6명까지로 확대 허용한다며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며 그동안 많은 분들의 건의가 있었던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 인원을 99인까지 허용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